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무덤 속의 산삼 옛날 어느 마을에 갓난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갓난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 갓난이네 집은 아주 행복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리면서부터 갓난이네 집에는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죠. 글쎄 소문 들었어요. 갓난이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렸대요. 몹쓸병이요? 그게 무슨 병인데요? 몹쓸병이래요, 몹쓸병. 네, 몹쓸병이요. 그렇대요. 이 일을 어쩌나 몹쓸병은 천염이 된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걱정을 했습니다. 갓난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만 자신도 문둥병에 전염되어 자리에 눕고 말았죠. 갓난아, 나마저 자리에 누웠으니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냐.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돌봐드리겠어요. 아버지 걱정은 마시고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갓난아,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갓난이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다니. 하지만 갓난이는 언제까지고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러다간 아버지도 돌아가실지 몰라.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겠어. 갓난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참고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며 바느질이며 온갖 힘든 일을 혼자 해냈죠. 아, 이렇게 힘든 일을 어머니 혼자 하셨구나. 그래서 몸이 더 빨리 약해지셨나 봐. 불쌍한 어머니. 어린 갓난이가 집안 살림을 잘 해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갓난이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죠. 문둥병이 옮을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느 날, 갓난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가지고 오다가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갓난아, 잘 만났다. 네게 해줄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데요? 예, 갓난아. 너라도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렴. 네? 네 아버지 옆에 있다가 너도 문둥이가 돼. 갓난이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갓난이는 말없이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몸을 피하라니 나는 그럴 수 없어. 갓난이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마을 아저씨의 한 분을 만났어요. 갓난아, 네 아버지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마을 사람들이 전염이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갓난이는 슬픔이 폭받쳤습니다. 갓난이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고 친절했던 이웃들이 문둥병이 무섭다고 우릴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갓난이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기를 마을에서 내쫓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일부터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캐야겠어. 깊은 산 속에는 신기한 약초가 많을 거야. 갓난이는 다음날부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라고 알려진 것은 모두 캐어요. 아,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할 텐데. 갓난이는 가시덤불에 손이 긁히는 것도 모르고 산 속을 헤맸습니다. 갓난이는 자나깨나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갓난이는 날마다 깊은 산 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따려 아버지께 드렸죠. 갓난아, 네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이제 약초는 그만 캐거라. 내 병에는 약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병에는 꼭 약이 있다고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얘야, 네 손이 왜 그러냐. 숲속을 다니느라 가시덤불에 끓겨 찢어졌구나. 제 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쌍한 건 그 곱던 손을 다 버렸구나. 아버지는 갓난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꼭 옛날처럼 건강해지실 거예요. 나만 건강해지면 뭘 하겠냐. 네 엄마는 나 때문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옛날처럼 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병이 나으시면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갓난이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갓난이는 빈 약사바를 들고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갓난이 아버지의 병은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갓난이를 보아도 피해 다녔죠. 그래, 아버지와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야. 갓난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갓난이는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문둥병을 제발 고쳐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이 소녀의 소원을 제발 들어주세요. 그렇게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을 갓난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어요. 하지만 갓난이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하아, 아직도 내 정성이 모자라나 봐. 앞으로 얼마나 더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야 할까. 갓난이는 제 정성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신령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고 약초도 계속 다려드리면 언젠간 아버지의 병도 나으실 거야. 갓난이는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도 약초를 캐으러 가야겠어. 이제 아무리 험한 산도 갓난이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어요. 그만큼 갓난이는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녔죠. 그런 어느 날,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갓난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갓난아, 어린 것이 고생이 너무 많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병만 나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갓난아, 그러지 말고 이 할미를 따라 외갓집으로 가자. 네 아버지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갓난이는 놀라 외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 병은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아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나.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외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자 갓난이는 혼자 밤새도록 울었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시네요. 갓난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 동안이나 울고 있었을까요? 갓난이가 문득 찬바람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웬 수염이 긴 노인 한 분이 갓난이 앞에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갓난아, 내 요성이 정말로 지극하구나. 내가 이제야 온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어, 그럼 신령님...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네, 신령님. 갓난이는 신령님이 너무나 반가워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신령님은 우는 갓난이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밤, 네가 약초를 캐던 산 중에서 제일 깊고 험한 산을 찾아가거라. 거기 가면, 네가 아직 보지 못하던 무덤이 있을 것이야. 신령님은 잠시 말을 끊고 갓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이는 산 속에 아직도 자기가 보지 못한 무덤이 있다는 산신령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약초를 캐느라고 삶마다 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갓난이에게 신령님의 말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갓난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덤을 찾으면 그 안에 묻혀있는 시체의 다리를 떼어다가 그걸 약으로 쓰거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야. 말을 마치자 신령님의 모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신령님! 그 순간 갓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날 갓난이는 서산으로 해가 지자마자 곧 산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산 속을 헤매다가 새벽 역해야 겨우 낯선 무덤을 발견하곤 호미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이는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병든 아버지의 모습과 신령님의 말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죠. 그래, 날이 새기 전에 시체의 다리를 떼어내야 돼. 서두르지 않으면 날이 셀 거야. 갓난이는 쉬지 않고 무덤을 팠어요. 얼마 뒤 갓난이는 시체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아, 이제야 됐구나. 갓난이는 다리를 가만히 해산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자. 갓난이는 산길을 달렸어요. 신령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 신령님이 한 말을 생각하고 갓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산길을 달리면서 갓난이는 무서움보다는 기쁨이 앞섰어요. 이제 아버지의 병은 나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신령님의 말씀대로 이 다리를 다려드리면 곧 나으실 거야. 갓난이는 자기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랐어요. 하, 자, 어서 아궁이의 불을 지피자. 갓난이는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의 불을 떼기 시작했죠.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갓난이는 약초를 다리듯 무덤에서 가져온 다리를 다렸어요. 약이 다려지는 동안 갓난이는 장독대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신령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디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치성을 드리고 난 갓난이는 약을 짜기 시작했죠. 신령님이 가르쳐주신 약이니까 틀림없이 효음이 있을 거야. 갓난이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자, 이제 아버지께 갖다 드리자. 갓난이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약을 받아 마셨죠. 갓난아, 이 약은 다른 약과 맛이 다르구나. 아버지, 어서 드세요. 이 약은 꼭 효음이 있을 거예요. 갓난아, 네가 고생하는 생각을 해서라도 내가 빨리 낳아야 할 텐데.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갓난이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갓난이는 아버지 앞에 앉으면 눈물부터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꼭 낳으실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갓난이를 불렀어요. 갓난아, 이리 좀 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죠. 갓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 아버지, 아버지 얼굴이 깨끗해지셨어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편안하고 몸에 기운이 솟는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단다. 아버지, 이제 병이 나으신 거예요. 갓난이와 아버지는 너무 깊어 얼싸 안았어요. 갓난아, 고맙구나. 부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말이 없었죠.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갓난아, 신령님이 약을 주셨다고 했지? 네. 신령님이 네 효성에 간복을 하셔서 이처럼 아비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날, 갓난이는 하도 신기해 혼자 어젯밤에 갔었던 낯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파헤쳐진 채 시체가 드러나 있을 줄 알았던 무덤이 그대로 있었고, 호미 자국이 난 아래로 한쪽 뿌리가 잘린 산삼이 있었어요. 갓난이는 산삼을 캐냈습니다. 그 산삼은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그래 맞아, 어젯밤에 내가 떼어간 건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이 산삼의 한쪽 뿌리였어. 갓난이는 산삼을 가지고 와 아버지께 또 달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산삼을 드신 아버지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이 깨끗이 나왔어요. 갓난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너의 효성이 고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고마우신 신령님 덕분이에요. 그 뒤로 갓난이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장화 홍련전 옛날 평안도 철산땅에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살았습니다. 배 좌수에게는 장화와 홍련이라는 예쁜 두 딸이 있었죠. 장화와 홍련은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요? 마음은 또 얼마나 꼽다고요. 마치 어른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장화와 홍련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화와 홍련의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 알아 눕게 되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일 애들의 새어머니가 들어오더라도 장화와 홍련을 잘 길러주세요. 장화와 홍련의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배 좌수는 두 딸에게 말했죠. 얘들아, 새의 엄마를 맞아들이는 게 좋겠다. 네, 아버님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럼 새의 엄마를 모셔오도록 하자. 하지만 새어머니로 들어온 허씨 부인은 첫날부터 장화와 홍련을 구박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네, 어머니. 그 뒤 새어머니는 아들을 하나 낳자 장화와 홍련을 더욱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보다 못한 배 좌수는 허씨 부인을 조용히 불러 타일렀어요. 여보, 저 애들은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곱게 자란 아이오. 저 애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오. 내가 뭘 심하게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저 애들이 내게 얼마나 잘못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저 애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말사람들이 흉을 보고 있어. 흉을 보라면 보라지요. 마음이 삐뚤고 심술 굳은 허씨 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 할수록 더욱 장화와 홍련을 구박했어요. 아이고, 속상해. 저것들 때문에 나만 욕먹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허씨 부인의 구박 속에서도 장화와 홍련은 예쁜 처녀로 자랐습니다. 저것들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예쁠까? 아무리 구박을 해도 얼굴에 그늘한 점 없으니 더 밉살스럽단 말이야. 허씨 부인은 해만 뜨면 장화와 홍련에 흉 잡을 것이 없을까 하고 살피는 게 일이었어요. 아, 안 되겠어. 무슨 짓을 꾸며서라도 저것들을 내쫓든가 해야지. 그냥 두고는 못 보겠어. 장화와 홍련한테 흉 잡을 일이 없자 허씨 부인은 아들 장세를 불러 흉계를 꾸몄어요. 장세야, 너 커다란 쥐 한 마리만 잡아오려. 쥐요? 문제없죠. 자기 어머니를 닮아 심술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던 장세가 커다란 쥐를 잡아왔습니다. 좋아, 이걸 껍질을 벗기면 갓난아기 같겠지. 허씨 부인은 쥐의 껍질을 벗겨 잠들어 있는 장화의 이불 속에 몰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남편 배자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큰일 났어요. 장화가 글쎄 죽은 아기를 낳았지 뭐예요. 뭐야,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내 말이 정 의심스러우시면 지금 가서 이불을 들춰보시구려. 배자수는 장화의 방으로 가 이불을 들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장화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믿을 수가 없어. 허씨 부인의 흉계에 속아 넘어간 배자수는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여보, 일을 어찌하면 좋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다니 이 무슨 망측한 일이오. 그러게 말이에요.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겠어요. 허씨 부인은 의기양양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밖에까지 소문이 나면 우리 집안은 망하는 거요. 배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영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허씨 부인은 배자수에게 무엇인가를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흠, 그럴 수밖에 없겠구려. 그럼 내 생각대로 하겠어요. 다음 날, 장화는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기를 모함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죠. 아버님은 새어머니의 말을 모두 믿으시겠지. 그날 밤, 배자수는 장화를 불렀습니다. 예, 장화야. 장세와 함께 외갓대기 좀 급히 다녀와야겠다. 아버님, 지금은 밤인데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밤이니까 장세와 함께 떠나라는 것 아니냐. 할 수 없이 장화는 장세를 따라 나섰어요. 홍련이 울며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거야? 장화는 홍련을 떼어놓고 장쇠가 끄는 마리에 올라탔어요. 홍련아, 언니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있거라. 언니 같이 가, 나도 갈 거야. 장화도 눈물이 앞에 가려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쇠가 우악스럽게 말고삐를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잔말이 그리 많아? 갈 길이 뭔데? 밤이 깊어 모두 잠든 고요한 밤에 장화는 어디론가 장쇠에게 끌려갔어요. 한참 가다가 장화가 말했죠. 장쇠야, 이 길은 외갓대기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 그러자 장쇠가 희죽 웃었어요. 외갓대기로 가는 거 아니야.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더니 장쇠는 계속 말굿비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험한 고개를 몇 번 넘고 나자 연못이 하나 나타났어요. 다 왔어, 이제 내려. 장쇠는 또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장쇠야, 여기는 연못이지 않니? 글쎄, 다 왔다니까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장화는 말에서 내렸어요. 장쇠야, 나보고 연못에 빠져 죽으란 말이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 장쇠는 장화 앞으로 다가와 장화를 연못 속으로 떼밀어 버렸어요. 살려줘, 장쇠야! 그렇게 장화가 죽은 뒤 홍녀는 혼자 새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다 받았습니다. 구박을 받을 때마다 홍녀는 언니 생각으로 더욱 눈물이 났어요. 언니, 어디 있어? 보고 싶어. 그런 어느 날, 낯선 파랑새의 한 마리가 홍년 앞에 날아왔습니다. 홍년은 파랑새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죠. 파랑새야, 우리 언니는 어디 있니? 나를 우리 언니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렴. 그러자 파랑새가 앞장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우리 언니 있는 곳을 알고 있구나. 파랑새는 홍년을 산속의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파랑새야, 언니가 이 연못 안에 있단 말이지. 그래, 알았어. 홍년은 그렇게 말하고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뒤, 연못에서는 흐느껴오는 처녀들의 울음소리가 날마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에 부임하는 원님은 부임하는 첫날 밤에 꼭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큰 걱정이었어요. 큰일 났구나. 부임하자마자 목숨을 잃으니. 상간마마,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대가? 네, 제가 그 고울로 가서 무슨 까닭인지를 꼭 밝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동호라는 선비였어요. 정선비가 세원님이 되어 철산 고을에 도착했죠. 세원님은 곧 이방을 불러물었습니다. 여봐라 이방, 이 골에 부임하는 사또마다 첫날 밤에 목숨을 잃는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또, 글쎄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요. 그래? 그럼 오늘 밤 내가 그 까닭을 알아내는 수밖에 없겠구나. 세원님은 책을 펴놓고 글을 읽으며 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해가 서산으로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음, 오늘 밤 깊이 읽고 그 사연을 알아내리라. 이윽고 깊은 밤이 되었을 때였어요. 찬바람이 휙 불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웬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누구냐? 사또, 놀라지 마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사또를 배러 왔습니다. 세원님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고 큰 소리로 헤쳤어요. 보아하니 양가집 교수 같은데 할 말이 있으면 낮에 찾아오지 깊은 밤에 이 무슨 짓이냐? 그러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사또, 저는 낮에는 올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면서 처녀는 세원님 앞에 공손히 절을 했어요. 그제야 세원님은 처녀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절할 듯 놀랐죠. 처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또, 제발 놀라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세원님은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어서 해보아라. 사또, 고맙습니다. 저는 이 고을 배자수의 둘째 딸 홍년이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말을 이었어요. 저의 언니 장화가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어요. 부디 언니의 누명을 벗겨주옵소서. 세원님은 홍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홍년은 세어머니 허씨 부인에게 겪은 슬프고 억울한 일들을 세원님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말을 다 마치자 홍년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날이 밝자마자 세원님은 이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방이 있느냐? 네, 사또. 무사하셨군요. 세원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방, 이 고을에 배자수라는 사람이 사느냐? 네. 어서 그 부부를 잡아오너라. 나졸들이 급히 달려가 배자수의 부부를 붙잡아 왔습니다. 배자수는 듣거라. 너에게 장화와 홍년이라는 딸이 있었느냐? 세원님은 배자수를 노려보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 배자수는 새로 부임한 원님이 어떻게 장화와 홍년을 알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없다면 어디로 갔느냐? 장화는 병으로 죽고 홍년은 집을 나가. 배자수는 얼버무렸어요. 왜 대답을 못하느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그때 허씨 부인이 나섰어요. 사또, 실은 큰딸 장화는 처녀의 몸으로 죽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일이 달로 나자 장화는 스스로 연못에 빠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이랬다. 사또, 어느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세원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둘째 딸 홍년은 어떻게 되었느냐? 홍년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쳐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허씨 부인은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알았다.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장세를 불러다 알아보도록 하자. 세원님은 나졸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가서 장세를 잡아오너라. 세원님이 장세를 잡아오라고 하자 허씨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곧 장세가 붙잡혀왔죠. 이놈 장세야. 네가 장화를 연못으로 데려가 빠뜨렸느냐. 장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어서 대답을 하지 못할까. 세원님의 불같은 호령이 떨어졌죠. 네. 네. 연못으로 때밀었습니다. 혹시 네 어미가 시킨 일이냐. 네. 어머니가 연못에 빠뜨리라고 해서. 장세는 허씨 부인이 시켜 쥐를 잡은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새파랗게 질린 허씨 부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죠. 아이고 사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못된 것. 여봐라. 이들을 모두 오개가 넣어라. 베자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말했어요. 사또. 아무것도 모르고 불쌍한 자식을 죽게한 이 못난 아베를 죽여주시옵소서. 베자수는 허씨 부인의 말만 믿은 자기의 잘못을 리우쳤어요. 세원님은 임금님께 사실을 아뢰었죠. 세원님은 장아와 홍련이 빠져 죽은 연못에서 시체를 건져내어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허씨 부인과 장세는 임금의 분부대로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런 어느 날 세원님은 꿈을 꾸었죠. 꿈속에 장아와 홍련이 나타났습니다. 사또님 고맙습니다. 저희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시니 은혜가 태산같습니다. 이제 철산고 올해는 해마다 풍년이 들고 사또님은 큰 벼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장아와 홍련은 말을 마치더니 세원님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사라졌어요. 세원님은 잠을 깼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불쌍한 장아와 홍련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인사를 하러 온 그려군. 부디 하늘 풀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오. 세원님은 마음속으로 떠나는 장아와 홍련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 뒤 철산 고울에는 정말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원님은 점점 벼슬이 높아졌죠. 장아와 홍련은 과연 은혜를 잊지 않는 처녀들이군. 그 처녀들 덕분에 철산 고울에는 풍년이 들고 나는 이만큼 큰 벼슬을 하게 되었어. 허씨 부인의 말에 속아 장아를 죽게 했던 배자수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윤씨라는 처녀를 새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윤씨 부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나 꽃 두 송이를 주며 말했죠. 이 꽃을 받아요. 이 꽃은 장아와 홍련이니 잘 키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열 달 뒤 윤씨 부인은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부인 꼭 장아와 홍련을 닮았구려. 네 이 애들이 바로 장아와 홍련이에요. 부인 우리 이 아이들을 잘 키웁시다. 그렇게 배자수와 윤씨 부인은 두 딸을 고이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홍길동전 조선시대에 판서 벼슬을 지낸 홍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홍판서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죠. 큰아들 인형은 본부인 유씨에게서 태어났고 둘째 아들 길동은 한여 춘섬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동은 생김새가 반듯하고 남달리 재주가 많고 똑똑해서 보는 이들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길동이는 들림없이 큰 인물이 될 거야. 춘섬이가 길동이를 가졌을 때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는데 하지만 길동은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어요. 그 시대에는 본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벼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가을 밤이었어요. 열심히 책을 읽고 있던 길동은 갑자기 책을 밀쳐놓고 일어섰습니다. 아 답답하구나. 벼슬에 오를 수도 없는데 내가 공자나 맹자를 읽어 무엇에 쓰겠는가. 차라리 칼을 시두르며 첫날을 내 마음대로 호령이 보았으면 좋겠다. 밖으로 뛰어나가는 길동의 손에는 칼 한 자루가 지어져 있었어요. 달빛이 대낮같이 밝은 가운데 길동은 손에 진 칼을 힘차게 이둘렀죠. 밝은 달빛 속에 번쩍 있는 칼날이 날카로웠습니다. 길동의 두 눈도 빛났죠. 그 후로 길동은 무술에 대한 책을 읽기도 하고 혼자 궁리도 해가며 칼 쓰는 법을 익혔어요.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배울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홍판서 댁에는 길동의 어머니 준섭 말고 홍판서에 사랑을 받는 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초란이라는 그 여자는 성질이 고약하고 제 비위에 거슬리는 일만 있으면 홍판서에게 일러받치곤 했죠. 아들이 없던 초란은 특히 길동과 그의 어머니 준섬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란은 몰래 무당을 불러 동꾸러미를 던져주고 길동을 없앨 방법을 의논했어요. 좋은 수가 있기는 하는데 그 다음날 무당은 홍판서 댁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마님 무당은 홍판서에게 공손히 절을 했어요. 그대는 뭐라는 여자며 무슨 까닭으로 날 찾아왔느냐 홍판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관상을 보는 여자입니다. 마침 대감대가 불진하다 되게 심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흠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오너라. 때마침 길동이 홍판서의 부름을 받고 사랑에 나와있었어요. 방으로 들어온 무당은 길동을 힐끗 쳐다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 이 이야기는 대감님 혼자만 들으셔야겠습니다. 홍판서는 길동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자 어서 말해보게. 이 대개의 서린 심상치 않은 기운은 바로 저 아드님 때문입니다. 뭐라고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 아드님의 관상을 보니 장차 왕이 될 상입니다. 행여 집안에 큰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홍판서는 깜짝 놀라 한동안 멍했어요. 홍판서가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길동이 같은 처지의 왕이 상이라면 역적으로 몰려 온 집안이 화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지금 한 이야기를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말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홍판서는 무당에게 돈을 주며 부탁했어요. 그리고 길동을 불러 앞으로는 뒷곁에 있는 별당에 들어가 글꽁구만 하라고 명령을 했죠. 별당에 갇히다시피 한 길동은 한층 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부리고 적과 싸우는 방법을 적어놓은 병법책만 읽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홍판서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길동이 본 뒤 뛰어난 놈이니 방법을 배어 딴 마음이라도 품으면 큰일인데 어떻게 아나 마침내 홍판서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무당과 짜고 홍판서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은 조라는 이번엔 봉부인 유씨에게 나아갔어요. 대감께서 병이 나신 건 길동이 때문입니다. 용한 무당이 길동이를 보고 장차 왕이 될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민하다 그만 병을 얻으신 것입니다. 유씨 부인의 얼굴빛이 달라졌죠. 그러니 길동을 없애버리면 대감님 병도 낫고 집안도 화를 면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마님께서 모른척하고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날 밤 길동이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는데 칼을 든 검은 그림자가 방문 앞에 어른거렸어요. 깜짝 놀란 길동은 둔갑술을 써서 몸을 감춘 뒤 동정을 살피기로 했죠. 곧 한 사나이가 칼을 든 채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길동이 눈을 지그시 감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외우자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길동이 누워있던 집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산중으로 변했어요. 길동을 죽이라는 초란의 명을 받고 온 특재는 이 기이한 일에 몹시 놀랐습니다. 이놈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 했느냐 길동의 호통에 특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길동은 당칼에 특재의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가 무당도 해치웠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길동은 초란까지 없애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못된 여자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내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생각을 고쳐먹은 길동은 홍판서와 어머니 춘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길동이 떠난 후 비로소 사정을 알게 된 홍판서는 초란을 내쫓아버렸어요. 길동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 어느 산속 마을에 이르렀죠. 산길 옆 큰 바위 밑에 이상하게 생긴 돌문이 있어 밀고 들어가 보니 험상굳게 생긴 사나이들이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사나이들은 길동을 수상적은 눈으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길동이 집을 떠나오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자 첫눈에 만만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차렸던 사나이들은 반색을 했습니다. 그만하면 우리 동지가 될 자격이 충분하구려. 그곳은 바로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힘이 제일이니까 어디 저기 있는 돌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 말에 길동은 빙글에 웃으며 그 돌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사나이들이 쳐다보았죠. 으? 돌은 번쩍 들렸어요. 무게가 천근이나 되는 큰 돌을 힘 하나 안 들이고 번쩍 뜨는 것을 보고 도둑들은 모두 감탄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연 장사로다. 우리는 이 돌을 들기는 커녕 움직일 수 조차 없는데. 도둑들은 즉시 길동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힘센 사람을 두목으로 삼기로 했으니 부디 우리의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길동이 허락하자 도둑들은 환성을 지르며 잔치를 벌였어요. 도둑의 두목이 된 길동은 온 정성을 기울여 부하들을 훈련시킨 끝에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강한 부대를 만들었죠. 홍길동과 그 부하들은 그 후로 활빈당이라는 이름 아래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옳지 못한 짓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부하들이 홍길동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도몽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해인사의 중들은 지나치게 잘 먹고 잘 산답니다. 이튿날 길동은 과거 공부를 하러 서울에서 온 판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해인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주지를 불러 말했죠. 내일 서울집에서 쌀 스무석을 보내 올 테니 한상 잘 차려 주시오. 다음 날 길동은 부하들을 시켜 해인사로 쌀 스무석을 나르게 했습니다. 서울 사는 판서의 아들이 쌀 스무석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절에서 글공부를 하겠다니 주지는 흐뭇하여 곧 잔치 준비를 시켰죠. 부하들과 잔치상을 받은 길동은 미리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돌을 몰래 밥에 섞었어요. 어? 아니 누가 밥에다 돌을 넣었느냐? 길동이 펄펄 뛰자 중돌은 어쩔 줄 몰라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길동은 더욱 화를 내며 부하들에게 중돌을 모두 묻게 했죠. 그리고 해인사 창고를 털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활빈당은 각 고을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자가 있으면 습격을 해서 재산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어요. 어느 날 길동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함경감사가 백성들을 몹시 괴롭힌다는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길동의 눈은 정의감에 빛났습니다. 다음 날 밤 길동과 부하들은 함경 가명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이날도 함경 감사는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물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잔치가 한창일 때 길동과 부하들이 뛰어들어 잔치상을 뒤엎고 함경 감사를 무릎 꿇렸습니다. 이렇게 홍길동이 곳곳에서 활약을 하자 나라에서는 큰 걱정을 했어요. 홍길동이란 놈의 행동을 보니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 듯하구나. 그대들 중에 그놈의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임금님이 묻자 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홍판서의 소실이 낳은 아들로 병조 좌랑 홍인영의 배달은 동생입니다. 임금님은 몹시 노하여 홍판서를 잡아 가두게 하고 인영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너를 경상감사에 명한다. 책임지고 홍길동을 잡아 드리도록 하라. 임금님이 인영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동생을 잡아 드리라니 인영으로선 참으로 난처했으나 임금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영은 자수를 권하는 글을 곳곳에 써붙게 한 다음 길동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홍길동이 나타났습니다. 형님 저 길동이 옵니다. 길동아 잘 왔다. 임금님께 가서 용서를 빌고 죄값을 달게 받도록 해라. 인영은 가슴이 아팠으나 길동을 꽁꽁 묶어 대걸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전국 팔도에서 똑같이 생긴 홍길동이 잡혀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느 녀석이 진짜 홍길동이냐? 그러자 여덟 명이 서로 제가 진짜 홍길동이라고 나섰죠. 소인이옵니다. 아닙니다. 바로 소인이 홍길동입니다. 이거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로구나. 임금님을 비롯해서 모두들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여덟 명 중 하나가 말했어요. 저는 비록 도둑이지만 선량한 백성의 재물을 훔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백성의 피를 빨아 부귀영화를 노리는 나쁜 벼스라치들을 혼내주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이 나라를 떠날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여덟 명의 홍길동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은 있은 다음 홍길동과 그 부하들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죠. 홍길동이 나타났던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홍길동은 전국 곳곳에 만약 임금님이 자기를 병조판서에 임명한다면 벼스라치들을 혼내주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글을 써붙였어요. 계집종의 몸에서 태어난 천한 신분으로 감히 병조판서를 꿈꾸다니. 신하들은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떼었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홍길동이 잡히지 않자 임금님은 마침내 그 소원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임금님은 홍길동을 병조판서에 임명한다는 글을 서울 네 성문에 붙이게 했어요. 신하들은 홍길동이 병조판서가 되었다는 것이 아무래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잖네요. 길동이 임금님을 뵙기 위해 대걸에 나타나면 일시에 달려들어 죽이기로 했죠. 제 아무리 날뛰는 홍길동이라도 이번에는 꼼짝 못하겠지. 이렇게 신하들이 벼르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홍길동이 구름을 타고 대걸로 날아왔던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과연 홍길동이군 신하들이 놀라고 감탄하는 가운데 구름에서 뛰어내린 홍길동은 임금님께 절을 했습니다. 천학에 태어나 서름도 많았는데 그 한을 풀어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난 날 약속들인 십년이 지났으니 소인과 소인의 부하들은 이 나라를 떠나 멀리 가겠습니다. 홍길동은 다시 구름을 타고 부하들이 기다리는 소굴로 돌아갔어요. 부하들은 칼싸움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죠. 잠깐 모두 멈추고 내 얘기를 들으라. 홍길동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나라 나라 안에는 이제 나쁜 벼슬아치도 거의 없어지고 또 끼니를 굶는 가난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모두 끝난 셈이다. 부하들은 조용히 입을 담은 채 길동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죄인임에는 틀림없다. 우리 모두 저 바다 건너 큰 섬에 가서 우리끼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어떠냐. 좋습니다. 부하들은 손뼉을 치며 찬성 했어요. 홍길동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서강 나루터에서 배를 탔어요. 긴 항해 끝에 그들은 율도국 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주변의 나쁜 무리들을 모두 없애고 홍길동은 율도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홍길동과 그의 부하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율도국을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은 아버지 홍판서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길동은 슬픔을 안고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길동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늙은 어머니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죠.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장하다. 길동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율또국으로 모시고 그의 형을 율또국으로 초청하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버지를 찾아 나선 유리 먼 옛날 동부여라는 나라에 유리라는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어려서부터 산과 들을 누비며 씩씩하게 자랐어요. 특히 화를 잘 쏘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죠. 날센 토끼와 다람쥐는 물론이고 날아가는 새도 쏘아 맞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리는 여느 때처럼 화를 메고 집을 나섰죠. 늠름한 모습이 퍽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얼마를 걷다 유리는 멀리 소나무 위에 작은 참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문득 유리는 자신의 활솜씨를 뽐내고 싶었죠. 응 저런 것 쯤이야 유리는 얼른 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잰 뒤 힘껏 활시 위를 당겼어요.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보통 때 같으면 참새가 화살에 맞아 툭 떨어졌을 텐데 그날은 화살이 참새를 비껴가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살은 그곳을 지나던 동네 아주머니의 물동이를 맞추고 말았죠. 물동이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아주머니는 졸지에 물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유리는 아차 싶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런 못된 놈 애비 없는 자식이라 버릇이 없고 거치구나 썩 물러가라 이놈 몹시 화가 난 아주머니는 유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유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안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아주머니의 물동이를 깨트린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난 왜 아버지가 없을까? 유리는 아주머니에게 혼이 난 것보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어요. 그날 밤 유리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순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유리의 손을 꼭 쥐었죠. 유리야 네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셨단다. 그 때문에 이 나라 왕자들이 네 아버지를 시기에 내쫓으려고 했었지. 그래서 남쪽으로 떠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셨단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를 만나러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유리야 어머니의 말에 금세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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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일곱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밑에 감추어 놓은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셨단다. 그래야만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하셨지.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어요. 유리는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가 감추어 두었다는 물건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며 들이며 소나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서 샅샅이 뒤졌어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곳까지 눈여겨보며 일곱모가 난 돌을 찾았죠. 대체 아버지는 무얼 감춰놓으셨을까? 그 물건은 어디에 있는 걸까? 유리는 날마다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유리는 산속을 헤매다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마루 끝에 걸터 앉아있었죠. 아 내 힘으로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유리는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기둥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유리는 기둥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아 아니 이건 유리는 기둥 아래를 유심히 내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말한 일곱모가 난 돌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죠. 일곱모가 난 돌은 다름아닌 주춧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춧돌 위의 기둥은 주춧돌 위에 세워진 기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소나무로 만든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말한 일곱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밑이란 바로 주춧돌 위에 서 있는 기둥 밑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유리는 있는 힘껏 기둥 밑을 들추어 보았어요. 정말로 그곳에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러진 칼 한 조각 이었어요. 아 이것이로구나! 유리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유리는 남쪽으로 쉬지 않고 말을 달려서 아버지가 세웠다는 나라로 갔어요.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 고구려 였죠. 유리는 성을 지키는 군사에게 다가가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몽에게 유리를 데려갔어요. 네가 진정 내 아들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숨겨놓은 물건을 가져왔느냐? 주몽은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부러진 칼을 내놓았어요. 주몽은 그 칼조각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자신의 품속에서도 무엇인가를 꺼냈죠. 그것 역시 부러진 칼조각 칼조각 이었습니다. 주몽은 그 두 조각을 맞추어 보았어요. 두 개의 칼 조각은 빈틈없이 이어져 한 자루의 칼이 되었어요. 오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내가 그리워 하던 아들이로 구나. 주몽은 기뻐하며 유리를 힘껏 그러안 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유리도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죠. 이 순간부터 유리를 이 나라의 왕위를 이을 태자로 삼겠소. 모두들 유리에게 태자의 예의를 갖추도록 하시오. 몇 달 뒤 주몽은 아들을 만난 기쁨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몽의 뒤를 이어 유리가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유리 왕은 차근차근 나라의 기초를 다져나갔죠. 유리 왕이 고구려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 어느 날 왕비 송씨가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리 왕은 그 지방 사람의 딸 화이와 한나라 여자 치희를 새 왕비로 맞아 맞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이와 지희는 틈만 나면 다투었어요. 서로 유리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안되겠어. 동쪽과 서쪽의 궁궐을 하나씩 지어서 두 왕비를 따로 머물게 하시오. 유리왕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궁궐에 살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의 싸움도 잠잠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리왕이 사냥을 떠나 일주일 동안 궁궐을 비우자 한동안 잠잠했던 화이와 치희가 또다시 싸우게 되었죠. 화인은 불같은 질투심 때문에 치희에게 거칠게 말했어요. 너같이 천한 한나라 계집이 어찌 그리 무례한 개냐. 그 말에 치희는 울컥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치희는 분함을 이기지 못해 궁궐을 나와 한나라로 떠나버렸죠.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은 치희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유리왕은 곧바로 말을 타고 치희가 떠난 길을 따라 달렸죠. 그리고 치희를 만나 다시 궁궐로 돌아가자고 달랬어요. 하지만 치희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유리왕은 한운수 없이 혼자 궁궐로 향했어요. 그때 꾀꼬리 두 마리가 날아와 정답게 유리왕 주위를 맴돌았죠. 아, 새라는 짐승도 암수 한 쌍이 정답게 노는데 나만 외롭게 이 길을 홀로 지나가는구나. 유리왕은 쓸쓸한 마음을 노래로 달랬답니다. 헐월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운 이인의 몸은 리아 함께 돌아갈까. 유리왕이 지은 이 노래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 황조가랍니다. 귀신을 물리친 밀본스님 선덕여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에요. 건강하던 선덕여왕이 갑자기 병에 걸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척 안타까웠죠.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애타게 찾았어요. 그러다가 흥륜사의 법척스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법척스님이 달려와 선덕여왕 곁에서 병구안을 했지만 별 효엄도 없이 시간만 흘렀죠. 일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밀본스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밀본스님이 신동력이 있다고 하오니 한 번 모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소문을 들은 신하들은 선덕여왕에게 밀본스님을 궁궐로 불러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님을 모셔오도록 하시오. 궁궐에서는 곧 밀본스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스님 스님 지금 임금님께서 여러 달 몸조 누워계십니다. 궁궐로 오셔서 임금님의 병안을 고쳐주십시오. 임금님께서 부르신다면 가보아야지요. 궁궐로 들어온 밀본스님은 곧바로 선덕여왕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약사경 이라는 경전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경전을 모두 읽자 스님이 가지고 있던 고리 여섯 개 달린 지팡이가 저절로 선덕여왕의 방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에? 저게 뭐야? 사람들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스님의 지팡이는 빙글빙글 돌면서 선덕여왕이 누워있는 곳으로 향했죠. 그러더니 허공을 가르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 스님을 찔러 뜰 아래로 거꾸러뜨렸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선덕여왕의 병은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이때 밀본 스님의 머리 위로 오색찬란한 빛이 비추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선덕여왕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밀본 스님을 불러서 상을 내리려고 했지만 스님은 이미 궁궐을 떠나고 없었어요. 이 일로 밀본 스님의 신통력에 대한 이야기가 신라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밀본 스님의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신라 장군이었던 김양도가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붓고 몸이 굳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아이고 귀한 우리 아들이 꼽작도 못하니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일까 김양도의 부모는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김양도의 눈에는 큰 귀신 하나가 작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밥과 반찬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양도는 입이 붙어서 누구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김양도의 부모는 무당을 불러 귀신을 물리치는 구술했어요. 그러자 귀신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 사람들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구술하던 무당도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말았죠. 이를 보다 못한 김양도의 아버지는 법류사라는 절에서 스님을 한 분 불러 불공을 드리고 불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불경을 외우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스님의 머리를 새망치로 때리라고 시켰어요. 머리를 맞은 스님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김양도의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양도는 점점 더 괴로워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마침내 밀본 스님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죠. 김양도의 아버지는 밀본 스님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밀본 스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합니다. 헐레벌떡 돌아온 심부름꾼이 말했죠. 뭐라고 밀본 스님이 온다고 밀본 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귀신들은 와들와들 떨면서 큰 귀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얼굴빛이 변한 작은 귀신은 덜덜 떨면서 큰 귀신에게 말했어요. 이를 어쩌지요. 밀본 스님이 오면 우리는 큰일 나요. 어서 피하자고요. 네? 김양도는 그 모습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 귀신은 콧방귀를 끼면서 태어나게 말했습니다. 헝 밀본이 온다고 한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런데 잠시 후 여기저기서 힘센 귀신들이 쇠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김양도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을 꽁꽁 묶어 잡아갔죠. 그 다음에는 수많은 하늘의 귀신들이 나타나 댄문 앞에 늘어서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밀본 스님이 왔어요. 스님이 들어서자마자 신기하게도 김양도의 병은 말끔히 나왔습니다. 몸이 풀리고 입이 열리자 김양도는 그동안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김양도는 이 일을 계기로 평생 불교를 착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승이 되어 흑륜 사이에 크고 작은 불상 여러개를 만들어 바쳤으며 불당을 금빛 그림으로 장식했죠. 이처럼 귀신을 물리치는 신비한 힘을 가진 밀본 스님은 한때 금곡사라는 절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금곡사 금곡사에는 김유신과 가깝게 지내던 늙은 거사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거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날 수천이라는 김유신의 친척이 나쁜 병에 걸려 몸져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유신은 그 거사에게 수천의 병을 살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보아온 바로는 거사님의 신통력이 뛰어나시니 수천의 병을 한번 살펴주시지요. 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천의 친구인 이네 스님이 중학에서 찾아와 머물고 있었어요. 그는 늙은 거사를 업신여기며 말했죠. 당신 모양새를 보니 나쁜 사람 같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겠소. 거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유신공의 명을 받고 왔으니 그 명을 따를 뿐이요. 그러자 이네 스님은 늙은 거사를 비웃었죠. 이네 스님은 자신의 제주를 뽐내려는 듯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오색구름이 나타나 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꽃이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사가 빙글에 웃었어요. 스님 신통력이 참으로 뛰어나오. 그런데 변변치는 않으나 내게도 재주가 있어. 한번 시험해 보았으면 하니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오. 이네 스님이 앞으로 나오자 거사는 손가락을 한번 퉁겼습니다. 손가락 퉁기는 소리와 동시에 이네 스님의 몸이 허공으로 하늘높이 떠올랐다가 조금 뒤 천천히 내려와 땅에 머리를 대고 말뚝처럼 우뚝 섰어요. 이네 스님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밀고 당겨보아도 이네 스님의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거사는 빙글에 웃으며 돌아섰어요. 이네 스님은 거꾸로 선 채 하룻밤을 지세워야 했죠. 이튿날 수천은 김유신에게 사람을 보내 이네 스님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유신은 거사를 찾아갔어요. 이제 그만 풀어주시지요. 거사는 아무 말 없이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한편 수천의 집에서는 이네 스님이 거꾸로 선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네 스님을 도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네 스님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네 스님에게 달려갔어요. 스님 괜찮으세요? 아유 이제 살았네. 그 일이 있은 뒤 이네 스님은 함부로 자신의 재주를 뽐내지 않았답니다. 말썽구러기 만보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농사꾼에게는 만보기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부지런한데 이 아들은 소문난 게으름뱅이였죠. 어느 날 농사꾼은 늦잠을 자는 아들을 깨웠어요. 만보가 어서 일어나거라. 해가 벌써 머리 꼭대기 까지 왔다. 오늘은 저 건너 배추밭을 가는 날이다. 어서 서둘러야지. 하지만 게으름뱅이 아들 녀석은 입을 오우리처럼 쑥 내밀고는 툴툴 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일하기 싫어요. 건넌마을 금동이는 글만 읽던데 왜 저는 땡볕에서 일만 하고 저도 이제 글공부나 할래요. 예기 아들 녀석아 네 녀석이 공부는 무슨 공부 괴난 빙계대지 말고 어서 가자. 농산꾼은 아들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 아파요. 아파. 마치 팔려가는 송아지처럼 아버지한테 끌려 나온 만복이는 밭두렁에 주저앉아 딴 점만 피웠어요. 아 심심해. 심심한데 호르라기나 만들어 볼까? 만복이는 버들가지를 꺾어 호드라기를 만들어서는 삘릴리 삘릴리 피리를 불기 시작했죠. 어 저기 점래가 있네. 놀려줘야지. 만복이는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냉이를 키고 있는 점래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냅다 새총을 쏘았죠. 아 만복이 너 가만히 앉을 거야. 놀란 점래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새총을 맞을까 봐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만복이가 나무 뒤에 숨어있었거든요. 만복아 장난 그만하고 쟁기질 좀 하렴. 아휴 일하기 싫은데 만복이는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눈을 팔면서 대충대충 쟁기질을 하니 밭고랑이 이리삐뚤 저리삐뚤 난리가 아니었죠. 아휴 아휴 이 녀석아 눈 감고 갈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아휴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콕 지어박았습니다. 다음 날도 만복이는 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아휴 아버지 저도 그냥 글공부 할래요. 일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야 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그렇게도 글공부가 소원이냐 좋다 오늘부터 방에서 글을 읽어라 하지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하루종일 글만 읽어야지 단점 피우면 안 된다 오 신난다 나도 군덩이처럼 농사일을 안 해도 된다니 만복이는 신이 나서 방바닥이 꺼지도록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턱 앉아서 글공부를 시작했죠. 물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통버선을 신고 머리에는 갓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고 글을 읽었어요. 하늘천 따지 처음에는 힘든 농사일 대신 글공부만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신파람이 났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으려니 슬슬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리야 머리도 아프고 꽃 끼는 통버선 때문에 발은 욱신욱신 아팠고 갓 때문에 머리는 어질어질 했어요. 꿇어 앉은 다리도 점점 저려 왔죠. 게다가 글을 읽는 게 지겨워서 자꾸 하픔만 나왔습니다. 아휴 공부도 쉬운 일이 아니네. 그래 그래도 내 앞 옆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백배 낫지. 만보기는 몸이 저리고 비틀려도 꾹 참 꾹 글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지겨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안되겠다 나 죽겠다 만보기는 책상을 밀치고 다리를 쭉 뻗었어요. 울타리 너머로 친구들이 노는 게 보이니까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틀에서 일을 하면 내 마음대로 걷고 뛰고 정말 신바람이 날 텐데 밭을 다 갈고 시원한 남구늘에서 낮잠이라도 한잠 자면 얼마나 좋을까 만보기는 생각할수록 아버지를 도와 농사짓던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았어요. 그때 동네의 아주머니들이 새참을 이고 가는 모습이 보였죠. 아유 그 집은 오늘 새참이 뭐유? 구수한 멸치국물에 국수를 준비했지. 후리는 보리밥에 나물 넣고 참기름 듬뿍 쳤지. 만보기는 짐을 꼴깍 꼴깍 삼켰습니다. 아 그래 난 글공부보다 농사짓는 게 더 좋아. 만보기는 통버선이고 가시고 다 벗어던지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아 이제야 살 것 같다. 만보기는 까불까불 대며 들판으로 달려갔죠. 아 향긋한 꽃 냄새 코를 벌룽벌룽 거리며 풀냄새 흙냄새를 잔뜩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뱉었어요. 아 이제 살 것 같다.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놈아 어디서 호랑이라도 나타났냐 글공부 하다 말고 왜 이렇게 뛰쳐나온 게야 걍중 걍중 뛰어오는 만보기를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버지 다시는 글공부 한단 소리 안 할 테니까 둘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에이 안 된다. 농사일이 실증나면 또 글공부 한다고 조를 텐데 아예 간두거라.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 아버지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게요.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네? 만보기는 이제 글공부 하라는 소리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글공부를 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냉큼 쟁기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랴 이랴 물론 그 뒤로는 게으름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을 했죠. 그 후 어쩌다가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만보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의 소야 너도 통버선 신고 각근 조이고 방에 틀어박혀 글공부나 할래? 말 안 들으면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이렇게 탕탕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꾀를 내어서 옛날 어느 마을에 박박이와 코울리개와 눈첩첩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저마다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박박이는 온종일 머리를 박박 긁고 코울리개는 훌쩍훌쩍 코를 훔치고 눈첩첩이는 틈만 나면 눈을 비비적거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박박이와 코울리개와 눈첩첩이는 만나기만 나면 서로 흉을 보느라 날렸습니다. 박박아 네 머리는 꼭 두꺼비 등 같구나. 코울리개야 나달나달해진 네 소매는 어떻고? 눈첩첩아 네 눈꼽 떼어먹으려고 파릇대가 몰려온다. 동네 어른이 지나하다가 셋이 헐뜯는 꼴을 보았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거든요. 으이그 이 녀석들 누가 누구 융을 보는 게야. 도토리 기재기요 난쟁이 기자랑이지. 빈잔을 들은 박박이는 머리를 더 박박 긁었습니다. 코울리개는 콧물을 훌쩍훌쩍 흘렸죠. 눈첩첩이는 눈만 껌뻑껌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셋이 모여있는데 잔치집에서 시루떡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박박이와 코울리개와 눈첩첩이는 군침을 꼴깍꼴깍 삼켰습니다. 셋은 서로 자기가 다 먹겠다고 다투었죠. 떡은 가장 나이가 많은 내 차지야. 무슨 소리 가장 키 큰 내가 먹어야지. 덩치 큰 내가 먹는 게 당연해. 셋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시루떡은 점점 식어만 갔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내기를 하는 게 어때?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 이 떡을 다 먹는 거다. 그런데 그 내기란 게 제 버릇을 오래 참는 내기였죠. 박박이는 머리에 난 부스럼을 긁지 않고 코울리개는 흐르는 콧물을 훔치지 않고 눈첩첩이는 눈곱 낀 눈을 비비지 않는 거였어요. 제 버릇을 꾹꾹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였죠. 이렇게 셋은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옴삭달싹도 하지 않고 잘 참았어요. 그러자니 박박이는 머리가 근질근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울리개는 콧물이 줄줄 흘러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눈첩첩이는 눈곱이 덕지덕지 끼어 앞도 보이지 않았죠. 이 지저분한 꼴에 동네 파리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셋은 몸을 배배 꼬기 시작했어요. 머리 좀 박박 긁으면 시원하겠다. 콧물 좀 쓱쓱 닦으면 숨 좀 쉬겠다. 눈 좀 살살 비비면 천리박 도 보이겠다. 모두 한숨을 쉬며 생각했죠. 그때 박박이에게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얘들아 내가 어제 산에서 사슴을 보았는데 사슴뿔이 여기 삐죽 저기 삐죽 솟아있지 뭐야. 박박이는 뿔라인 신용을 하면서 가려운 대를 주먹으로 톡톡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코올리게도 소리쳤죠. 뭐? 내가 거기 있었다면 여기 핑 저기 핑 활을 쏘아 잡았을 텐데 코올리게는 활 쏘는 신용을 하면서 콧물을 슬쩍슬쩍 닦았죠. 그러자 눈첩첩이도 소리쳤습니다. 그 사슴은 산에 다니는 산신령님이 틀림이 없어. 산신령님을 화사로 쏘면 안 되지 안 돼. 눈첩첩이는 손을 내젓는 신용을 하면서 눈을 살짝살짝 비볐어요. 셋은 가려운 곳을 긁고 닦을 곳을 닦고 나니 너무 시원해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사슴뿔이 여기 삐죽 저기 삐죽 화사로 이리 핑 저리 핑 안 돼 안 돼 쏘면 안 돼 가려운 곳을 긁고 닦을 곳을 닦느라고 세월 가는 줄도 몰랐죠. 내 얘기는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때 검둥개가 뛰어오더니 떡 하나를 날로 물고 도망갔습니다. 아 저 녀석 저 떡이 어떤 떡인데 박박이와 코올리개와 눈첩첩이는 보기 좋게 떡 한쪽만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리 내기는 그만두고 남은 떡이나 나눠먹자. 그래 그래 떡 먹기 내기는 너무 힘들어. 박박이와 코올리개와 눈첩첩이는 떡을 사이좋게 나눠먹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제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박박 긁고 슥슥 닦고 살살 비비며 오래도록 살았답니다. 밥장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밥을 많이 먹는지 사람들이 밥장군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밥그릇 하나도 겨우 드는 헛게 비었죠. 비실비실 힘도 못쓰면서 밥만 죽느니 밥장군 부모는 속이 상했습니다. 아들놈 밥값 떼다가 집안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나가서 빌어먹든지 네 맘대로 하거라. 집에서 쫓겨난 밥장군은 무작정 길을 떠났어요. 가다가 산골에 이르자 꾸르륵 또 배가 고파왔습니다. 밥장군은 어느 집 앞에 가서 밥 좀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할멈이 나와 밥장군을 이리 보고 철이 보고 계속해서 훑어보았습니다. 왜 밥은 안 주고 사람을 이리저리 보쇨? 밥장군이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영감이 얼마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어. 아들놈 셋이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는데 영 잡혀야 말이지. 총각을 보니 힘께나 쓰게 생겼는데 같이 호랑이 좀 잡아주게나. 호랑이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밥장군은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좋아라 하며 보리밥 한 그릇을 그득 퍼주었어요. 밥장군은 쓱쓱 싹싹 보리밥을 맛있게 먹었죠. 그때 할멈내 아들 셋이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원수를 갚아줄 장군님이시다. 어서 인사드려라. 할머니의 말을 듣고 세 아들이 넙죽 절을 했어요. 장군님 꼭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까짓 호랑이쯤이야 콧김 한 방으로 날려버리지. 밥장군은 또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 소리를 쳤어요. 다음 날 아침 밥장군은 보리밥을 한 소치나 먹어치우고 호랑이를 잡으러 갔습니다. 사병제가 산위에서 호랑이를 몰면 밥장군이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호랑이를 잡기로 했어요. 조금 있으려니 정말 호랑이가 산 밑으로 뛰어오는 게 보였죠. 밥장군은 후두루들 겁이 나서 얼른 고목나무 위로 기어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넙죽넙죽 벌리면서 나무 위로 기어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밥장군은 너무너무 무서웠죠. 밥장군은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똥을 부지직 싸버렸습니다. 똥 벼락을 맞은 호랑이가 깜짝 놀라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코가 깨어 죽고 말았죠. 사명제는 기뻐하며 밥장군에게 물었어요.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호랑이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러자 밥장군이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소리를 쳤어요. 그까짓 거 한 손으로 꼬리를 쥐고 획 팽개 쳤더니 나뭇가지에 코를 깨고 죽더군. 사명제는 고맙다며 금과 인삼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은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밥장군은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소리 쳤죠. 금은 우리 집에도 많으니까 인삼만 지고 갈게. 이렇게 해서 밥장군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길에서 웬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얘야 너 왜 울고 있느냐? 밥장군이 물어보자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말했죠.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재산을 빼앗고 식구들까지 내쫓았어요. 밥장군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도둑이 안방에서 드르렁 쿨쿨 자고 있었어요. 밥장군은 몽둥이로 도둑의 이마를 내리친 다음 얼른 몽둥이를 감추었습니다. 도둑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도둑이 눈을 떠보니 집채만한 사람이 떡 버티고 있었던 거죠. 밥장군은 도둑에게 냅다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튕겼으니 망정이지 엄지손가락으로 튕겼으면 어쩔 뻔했느냐 아이고 죽을 자리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겁이 나서 훔친 물건을 다 내려놓고 후다닥 달아나버렸어요. 아이의 부모들은 도둑을 잡아줘서 고맙다며 밥장군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상 차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밥장군은 이렇게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동물들의 나이자랑 옛날 옛날에 여우 토끼 두꺼비가 함께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보니 저만치에서 뭐가 대구루로 굴러오고 있었어요. 어? 저게 뭐지? 토끼가 발로 탁 맞고 두꺼비가 획 집어보니 찰기가 잘잘 도는 주먹밥 이었죠. 어이구 이게 웬 주먹밥이냐? 셋은 먹음직스러운 주먹밥을 보고 군침만 흘렸어요. 셋은 주먹밥을 놓고 옥신각신 하기 시작했죠. 내가 먼저 보았으니 내가 먹어야지요. 내 발로 잡았으니 내가 먹어야지요. 어허 내가 집었으니 내가 먹어야지요. 그럼 우리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이 먹기로 합시다. 여우의 말에 토끼와 두꺼비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맨 먼저 토끼가 등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허리야 우리 중에 허리가 많이 굽은 내가 제일 어른이죠. 두꺼비도 질새라 살 가죽을 훑으며 말했어요. 이거 왜 이러시나 주름이 많은 내가 제일 어른이지요. 그러자 여우는 수염을 만지자 꺼리며 말했죠. 아니지요. 수염이긴 내가 제일 어른이지요.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 사이 해가 니엿니엿 지고 있었습니다. 새의 동물은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은 지 오래였죠. 참다 못한 여우가 또 다른 꾀를 내었습니다. 생김새로는 나이를 겨루기 힘드니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말해봅시다. 여우는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없던 오래전에 금강석을 캐어다가 갈고 닦아서 사다리 받쳐놓고 하늘 높이 올라가 퉁퉁 탕탕 망치질을 해서 해와 달 별을 박으니 그제야 세상이 휘앙찬란 박떠이다. 여우가 자기 나이가 많다며 주먹밥을 먹으려 하자 토끼가 대뜻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없던 사다리도 망치도 하나 없던 오래전에 큰 나무 베어다가 사다리며 망치며 온갖 연장을 제가 만들었더니 그것으로 여우님이 해와 달 별을 박은 거군요. 듣고 보니 토끼 나이가 여우보다 많았어요. 토끼가 좋아서 주먹밥을 먹으려는 순간 두꺼비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우랑 토끼가 놀라서 물었어요. 갑자기 외우는 거요.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에 감동했어? 아니면 주먹밥 때문에 배 아파 그렇소. 자네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내 아들과 손자 생각이 나서 그러네. 두꺼비는 목맨 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사다리도 망치도 땅 위에 나무라곤 하나 없던 오래전에 아들 손자 데리고 온 땅에 다니며 온갖 나무를 심었더니 그때 심은 나무로 사다리와 망치를 만들어 해와 달 별을 박아 세상을 밝혔다는데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손자는 그것도 못 보고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났으니 홀로 남은 내 신세가 외롭고도 서럽구나 듣고 보니 두꺼비 나이가 토끼 나이보다 많았습니다. 토끼는 입을 쌀쭉쌀쭉 가며 말했어요. 자 잡수시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미처 몰랐어. 그러면서 주먹밥을 두꺼비한테 내어주었어요. 두꺼비는 좋아서 입이 귀에까지 걸렸습니다. 다 너 먹고 싶지만 내기는 내기니 나 그럼 혼자 먹겠소. 그러면서 주먹밥을 한입에 냉큼 쑤셔 넣었죠. 여우랑 토끼는 군침을 삼키며 두꺼비가 먹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그 큰 입으로 우적우적 먹어대더니 주먹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홀랑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나온 배가 지금까지도 꺼지질 않아서 두꺼비 배가 불룩한 거랍니다. 그리고 토끼는 주먹밥을 뺏긴 게 분하고 분해서 잠을 못자 눈이 빨개져버렸어요. 그리고 여우는 두꺼비를 노려보다 눈이 찢어지고 말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